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덟!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두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가자! 한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도망가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이 날아갔네 우리 손가락 인형 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나쁜 도둑, 꼼짝마!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불이 나면 출동!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 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나서야겠군 하얏! 앞당 로봇 왜요, 패티 말을 부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뺐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요 하얏! 으하! 악당 로봇 매,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악당 나타나면 슈퍼 영혼 패티가 용서 못해! 마을에 사는 토끼는 달리기 챔피언이네 빛처럼 빠르게 달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네 거북이와 토끼는 달리기 경주를 하네 많은 친구들이 모여 경주 구경하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거북이 안 보이네 토끼는 안심을 했네 나무 아래 누워서 휴식을 취하네 턱하푸우 턱하푸우 토끼는 나무 아래 잠에 빠져드네 거북이 열심히 달리네 토끼는 자고 있네 거북이 숨죽여서 토끼 지나쳐가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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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토끼 잠에서 끝내 거북이 멀리 갔네 토끼는 깜짝 놀라 열심히 달려가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거북이 힘차게 달려 달려 결심 통과했네 그럼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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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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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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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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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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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비아비아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멋진 연주하고 싶어 비아비아 오지마 안 돼 안 돼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많은 관심 받고 싶어 안 돼 안 돼 오지마 바람바람 불지마 다른 날 다시 불렴 재미있는 공연이에 바람바람 불지마 벌벌 오지마 다른 꽃으로 가렴 마술 공연할 수 있게 벌벌 오지마 콩콩 가지마 여기로 굴러오렴 멋진 모습 보여주게 콩콩 가지마 안녕 안녕 반가워 우리 같이 하면 어때 좋은 친구 한 개라면 더욱더욱 즐거워 매매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매매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매매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매매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매매 갈색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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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매매 갈색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죠 악당 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슈퍼 영웅 뽀로로 어디인가요? 슈퍼 영웅 뽀로로가 출동해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그렁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그렁이 변신해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루피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루피 달려가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패티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패티 구할게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포비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포비 공격해요, 괜찮아요 슈퍼 영웅 뽀로로 어디 있나요? 로켓처럼 날아가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슈퍼 영웅 크롱 어디 있나요? 슈퍼 영웅 크롱 어디 있나요? 로켓처럼 달려가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크롱! 슈퍼 영웅 루피 어디 있나요? 빛끝당당 루피가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루피! 슈퍼 영웅 패티 어디 있나요? 멋지게 변신해서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패티! 슈퍼 영웅 포비 어디 있나요? 힘이 센 포비가 구해줄게요 슈퍼 영웅 보비는 않죠! 어서 뛰어라! 렛! 얇고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아홉, 아홉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덟, 여덟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일곱, 일곱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섯, 여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다섯, 다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넷, 넷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셋, 셋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둘, 둘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하나 한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혼자는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열 꼬마 아이 함께 자네 나는 꼬마 원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침대에서 벙벙 뛰는 다섯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다섯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세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두 원숭이 침대에서 벙벙 뛰는 두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한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열!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네! 네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세! 세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둘! 두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가자! 한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으악! 도망가 자아!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 날아갔네 어? 우리 손가락 인형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나쁜 도둑 꼼짝마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불이 나면 출동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 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나서야겠군 하아아아이샤 악당 로봇 왜요 패티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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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아아아이샤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실어 실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아아아이샤 악당 로봇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실어 실어 뺏을 거야 실어 실어 뺏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아아이샤 악당 로봇 내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악당 나타나면 슈퍼 영혼 패티가 용서 못 해 마을에 사는 토끼는 달리기 챔피언이네 빛처럼 빠르게 달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네 그렇게 느려서야 되겠어 뭐라고 그럼 나랑 대결해 거북이와 토끼는 달리기 경주를 하네 많은 친구들이 모여 경주 구경하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거북이 안 보이네 토끼는 안심을 했네 나무 아래 누워서 휴식을 취하네 터뜨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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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나무 아래 잠에 빠져드네 거북이 열심히 달리네 토끼는 자고 있네 거북이 숨죽여서 토끼 지나쳐가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토끼 잠에서 깨내 거북이 멀리 갔네 토끼는 깜짝 놀라 열심히 달려가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거북이 힘껏 달려 결심콘과 했네 크롱 크롱 아하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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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flights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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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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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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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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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우와! 가랑 가랑!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다른 날 다시 오렴 멋진 연주하고 싶어 비야 비야 오지마 안 돼 안 돼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많은 관심 받고 싶어 안 돼 안 돼 오지마 바람 바람 불지마 다른 날 다시 불렴 재미있는 공연이에 바람 바람 불지마 바람 바람 불지마 공공 가지마 여기로 굴러오렴 멋진 모습 보여주게 공공 가지마 안녕 안녕 반가워 우리 같이 하면 어때 좋은 친구 함께라면 더욱더욱 즐거워 몸통이 좋아 매매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메메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메메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메메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메메 갈색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메메 갈색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앙단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앙단로봇이다 슈퍼양은 뽀로로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뽀로로가 출동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크롱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크롱이 변신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루피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루피 달려가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패티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패티 구할게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포비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포비 공격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슈퍼양은 포로로 어디있나요 로켓처럼 날아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포로로 슈퍼양은 크롱 어디있나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크롱 슈퍼양은 크롱 슈퍼양은 루피 어디 있나요? 삐풍당당 루피가 구해줄게요 슈퍼영웅 루피 슈퍼영웅 패티 어디 있나요? 멋지게 변신해서 구해줄게요 슈퍼영웅 패티 슈퍼영웅 포비 어디 있나요? 힘이 센 포비가 구해줄게요 슈퍼영웅 포비 런처 오래로 뛰어라 얇고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아홉 아홉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덟 여덟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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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섯 여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다섯 다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넷 넷 넷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셋 셋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둘 두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하나 한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혼자는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열 꼬마 아이 함께 자네 나는 꼬마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침대에서 방방 뛰는 다섯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대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새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두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한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덟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네 네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세 세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둘 두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하나 한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도망가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이 날아갔네 우리 손가락 인형 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나쁜 도둑 꼼짝마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불이 나면 출동 불이라면 출동 불이 나면 출동 불이 사 손가락 불이 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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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 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따서야겠군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말을 부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뺐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악당 로봇 내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이에요 택 away 뭐라고 도라나 기쁨 거북이와 토끼는 달리기 경주를 하네 많은 친구들이 모여 경주 구경하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거북이 안 보이네 토끼는 안심을 했네 나무 아래 누워서 휴식을 취하네 터커푸우 터커푸우 토끼는 나무 아래 잠에 빠져드네 거북이 열심히 달리네 토끼는 자고 있네 거북이 숨죽여서 토끼 지나쳐가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오른발 왼발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네 토끼 잠에서 끝내 거북이 멀리 갔네 토끼는 깜짝 놀라 열심히 달려가네 달려 달려 달려라 힘차게 달려라 거북이 힘껏 달려 결심 통과했네 크롱 아하!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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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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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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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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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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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나의 친구들 우와! 그럼, 그럼! 비아비아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멋진 연주하고 싶어 비아비아 오지마 안돼, 안돼, 오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많은 관심 받고 싶어 안돼, 안돼, 오지마 바람바람 불지마 다른 날 다시 불렴 재미있는 공연이에 바람바람 불지마 바람바람 불지마 같이 하면 어때 좋은 친구 한 개라면 더욱더욱 즐거워 바람바람 불지마 바람바람 불지마 아따람 불지마 다른 날 다시 오렴 아따바람 불지마 멜메 어린이 Tambor 네네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네네 검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네네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네네 하얀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네네 갈색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한 뭉치는 다리에 한 뭉치는 몸통에 한 뭉치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네네 갈색 양아 양털이 있니 그럼요 그럼요 새 뭉치 있죠 악당 로봇 출동해라 악당 로봇 출동해라 출동 나는 악당 로봇이다 슈퍼양은 뽀로로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뽀로로가 출동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크롱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크롱이 변신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루피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루피 달려가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패티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패티 구할게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포비 어디있나요 슈퍼양은 포비 공격해요 괜찮아요 슈퍼양은 뽀로로 어디있나요 로켓처럼 날아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포로로 슈퍼양은 크롱 어디있나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크롱 슈퍼양은 루피 어디있나요 미풍당당 루피가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루피 슈퍼양은 패티 어디있나요 멋지게 변신해서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패티 슈퍼양은 포비 어디있나요 힘이 센 포비가 구해줄게요 슈퍼양은 포비 런처 양이 꼼아이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아홉, 아홉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덟, 여덟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일곱, 일곱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여섯, 여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다섯, 다섯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넷, 넷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셋, 셋, 셋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둘, 둘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꼬마 아이가 떨어져 쿵 한 꼬마 아이가 자고 있는데 혼자는 무서워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열 꼬마 아이 함께 자네 나는 꼬마 원숭이 넷, 둘, 셋, 넷, 다섯 침대에서 벙벙 뛰는 다섯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내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새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한 원숭이 침대에서 벙벙 뛰는 두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침대에서 벙벙 뛰는 한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쿵해요 열! 열! 열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아홉! 아홉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덟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일곱! 일곱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여섯! 여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다섯! 다섯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넷! 네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셋! 세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둘! 두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옆으로 가 옆으로 가 한 마리 꿀벌이 떨어져 쿵 가자! 한 마리 꿀벌이 자고 있는데 으아! 도망가자!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열 마리 꿀벌 날아갔네 어? 우리 손가락 인형 놀이 할까? 좋아!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손가락 소방관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의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손가락 요리사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경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요ACE 뭐 beter wise 여기요 Piet 여기요 도akov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나왔습니다 우주인 손가락, 우주인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우주비행사 크랑! 다양하고 멋있는 직업 손가락 여기요, 여기요, 반가워요 전부 파괴한다 아니, 내가 나서야겠군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말을 부수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부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괴롭힐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악당, 로봇, 왜요, 패티 물건을 빼앗으면 안 돼요 싫어, 싫어, 뺐을 거야 그렇게는 안 돼 하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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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 로봇, 왜 패티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좋은 생각 이에요 나쁜 악당 나타나면 슈퍼 영혼 패티가 용서 못 해 하얏! 해주세요